안녕하십니까 네, 오늘 또 새해도 2023년 개모년을 맞이해서 우리 또 훌륭하신 우리 작곡자님이시죠 우리 인동남님의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훌륭한 가수님들 모시고 또 유명하신 우리 가수님들과 함께 멋진 곳에서 오늘 또 신년회를 맞이하여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, 무궁한 발전 기원 부탁드립니다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부 MC를 맡은 MC 조정희입니다 네, 먼저 우리 대표님 들어주실 우리 김혜영 가수님 모십니다 못난 내 사랑 사랑할 때엔 언제인이오 싫어지면 불안하니요 사랑할 때엔 언제인이오 믿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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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내 사랑으로 내려나고 말없이 떠날 사람아 내 사랑으로 내려나고 말없이 떠날 사람아 사랑이 나를 내려나고 말없이 떠날 수 있네 사랑할때는 언제이고 싫어지려도 그만하나요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믿은 내가 내가 뭐야 내 사랑 모르는 중 대변하고 말할 수 있더란 사람아 상처를 못 떠난 사람 혼난 내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울리네 상처를 못 떠난 사람 혼난 내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울리네 상처를 못 떠난 사람 혼난 내 사랑이 나를 울리네 상처를 못 떠난 사람 혼난 내 사랑이 나를 울리네